어젯밤에 너무 더워서 말리포테크에 와서 야영을 했습니다. 아주 어제 보름다리에 둥글게 껴었는데 새벽 아침에 느낌이 아주 좋네요. 베트남에 가서 쓸려고 산 모기장 텐트인데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도 못가고 일단 여기에서 모기장 텐트를 활용해서 야영을 해봤습니다. 어젯밤에 잘때는 물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만조네요. 불이 엄청 돌았습니다. 불이 엄청闇아나요. 네, 불이 엄청나요. 불이 엄청나요. 아멘